오픈 안 했지만 웨이팅만 5시간 한 아쿠정 로데오 츄러스 맛집 미뉴 뚜바삐용에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웨이팅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솔직히 들어가자마자 인스타 감성은 다 데려왔구나 느껴졌고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이래서 웨이팅 하나 느꼈는데 디핑 앤 츄러스는 기본 소스 하나 선택 가능하고 궁금했던 칠리 소스도 하나 추가했어요 땅콩 초코 바나나 소스 찍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바나나 맛이 진짜 강해요 스위트 칠리 요거트 소스는 츄러스에 칠리가 의아해서 시켰는데 생각보다 매콤달콤한 게 느끼할 때 먹어주면 좋더라고요 다시 입맛 리셋 가능한 소스라서 추천 웨이팅이 없다면 더 맛있게 먹고 추천하겠지만 이걸 보고 방문하실 분들은 홀에서 먹겠다 하면 좀 나중에 방문하는 걸 추천해요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할 맛집이겠지만 평상시에 단 걸 선호하지 않는다면 금방 물린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디저트 집이었어요 특히 주말에 방문하실 분들은 오픈런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